나의 구원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기호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건강한 요아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겠어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보다는 노인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겠죠?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히는 것보다는 넓히는 게 좋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또 부부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동반자로 전환된다 융통성 있는 가사를 분담해야죠? 대화도 통해야죠? 공통의 화재나 취미생활을 하는 게 좋다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하나요? 의사의 진료 후에 치료해야겠죠? 만성질환은요? 보통은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으로 변하죠? 또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 음식, 영양제 등을 섭취해야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요? 1번 조심성의 증가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망설여진다 또 자신감이 저하된다 자기의 의견을 못 내죠? 또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대답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조심성이 증가되어서 그런 거예요. 친근한 선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죠? 그래서 추억의 물건을 끌어안고 삽니다. 시설을 입수할 때 물건을 같이 보내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는 거 외향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내양성이 증가합니다. 뭔가 사회적인 활동도 감소하고요. 타인과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내양적인 성격이 되어가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증가하죠? 이 유산이 꼭 금전적일 것뿐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갔다라는 그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 가치있게 살았어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그땐 그랬었지. 나 그때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하죠?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3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의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요? 1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소득하면 독립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독립의 원칙은요? 일할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일을 한다 그러면 독립의 원칙으로 가시고요.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자기의 집,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요양원 가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독립적이잖아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은 훨씬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4번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장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 뭘까요? 이런 문제 어려우시죠? 1번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요 공단에 제출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기가 안 되시면요 그냥 공단으로만 기억하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요 공단에 제출한다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죠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해 줄 수 있는데 이때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를 하는 직원은요 공단에서 나오는 직원입니다 보통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나와요 또 장기요양인정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또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등급을 최종 판정하나요? 등급 최종 판정은요 어디서 해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최종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또 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한다 공단이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요? 5번이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규모로 나뉘었죠 9인 이하이다 하면은요 공생,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요 10인 이상이다 하면은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에요 단기보호는요 재가급여죠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 이거 뭐예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감병비 BBB가 바로 특별현금급여가 되겠어요 주야간보호, 재가급여죠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었죠? 방문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라고도 하고요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들이 있죠 일정 시간을 보호한다 하면은 주야간보호고요 일정한 기간을 보호한다 하면은 단기보호로 가세요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에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 정서지원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4. 신체활동지원서비스 5.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정답은요? 3번 개인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유형보사가 지금 집 안에 있나요? 집 밖에 있나요? 유형보사가 활동을 하려고 집 밖으로 나갔죠?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죠 개인활동지원서비스로 가시면 되겠어요 집안일 해주는 거 일상생활지원서비스입니다 또 세탁, 장보기 일상생활지원서비스고요 신체 접촉이 필요한 거 신체활동지원서비스죠 구강관리,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침대에서 휠체어 옮기기 이런 것들 다 신체활동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잔존능력을 유지해서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상호대등한 관계예요 값과 의리 없어요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 좋은데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죠 당연히 대상자의 기준에 맞추고 대상자의 삶을 존중하고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겠죠 또 사적 정보 공유하면 안 됩니다 비밀 누설하면 안 돼요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요거는 요양보호사의 벌금이고요 간호조무사가 환자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3, 3입니다 달라요 요양보호사 이것은 지금 요양보호사 시험이니까 2, 2입니다 2, 2 8번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정서적인 학대예요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학대입니다 돈에 관련된 거 경제적인 학대죠 또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예요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출입을 통제하거나 생존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치를 단절하거나 가스 끊었어, 전기 끊었어 이런 거요 또 혈압약, 당뇨약 이런 약 안 줬어 또는 강제로 먹였어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어요 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재발 방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요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이고요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합니다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하죠 노인 자살 예방 교육까지 하고 있어요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는요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숙식을 제공하지는 못해요 이거는 노인 복지 시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법률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이거는 의료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이 뭐냐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보상보험법 정답은요 1번 근로기준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금 근로자잖아요 취업해가지고요 돈 받고 이런 법은요 근로기준법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요 무효죠 11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4번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해야겠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합니다 또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오른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보수교육 참여를 미루면 안되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인종, 연령, 성별, 종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호하지 않는다 동료 요양보호사와는요 상호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겠어요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요? 5번이죠 항상 일정 변경하려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존칭을 생략하면 안 돼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질적 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대상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를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을 하시고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기록하면 다 잊어버리죠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할인을 요청하였다 1. 불법 행위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위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5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추가 서비스를 요청했어 이럴 때는요 기관장에게 보고하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관찰하거나 기록하거나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16번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밤의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절임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절임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요 2번이죠 손을 털면요 조금 덜 아파요 절임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근간 증후군입니다 수근간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이 팔랜검사입니다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면은요 손가락과 손바닥이 절이는 거예요 어깨가 아니죠 손가락과 손바닥이 절입니다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엄지손가락의 반대쪽 부위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하고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요 3. 임신한 경우는요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 요양보호사가 임신했어요 풍진이나 수두 대상자와 접촉을 하면은요 이 임신한 뱃속의 아기가 기형화로 태어날 확률이 있다 이거죠 항생제는요 예방적으로 복용할 수가 없어요 또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증상이 없어야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은요 안 돼요 모자, 빗, 수건 같이 쓰지 않는다 분비물이 묻었다 하면은요 비누와 물로 씻어야 됩니다 비누와 물로 씻어야 돼요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 재발이 빈번하다 또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는 게 아니고요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상 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죠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픈 건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이 도미노로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질병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정답은요? 5번입니다 위염일 때는요 하루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하부프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과음과식 피해야겠죠 너무 차가운 음료 안좋아요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약을 처방받았다고 한다면요 처방받은 이런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죠 20번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야외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제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인플루엔자 독감이에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니까요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65세 이상 매년 무료 접종합니다 1년에 한 번 예방접종한다 1년에 한 번 예방접종하는 거 인플루엔자 이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합니다 운동 전에 기관제 확장제 사용하는 거 천식 환자죠? 기관제를 넓혀주고 운동한다는 거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검사 결핵 환자는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요?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심근의 두께는 증가해요 두께가 증가하니까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최대 심박출량이 떨어지니까 심박동수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혈액순환은 감소합니다 또 정맥이 약화돼요 그래서 하지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겨요 22번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조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2번 햇볕을 조이면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요? 걷기가 좋다까지 연결하세요 퇴웃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23번 절박성 유실금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우습료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요실금 하면은요? 케겔 운동 또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5. 우습료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요? 웃거나 재채기 할 때 더 찔끔찔끔 요실금이 나와요 섬유질은요? 많은 거 좋고요 뭐 수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인효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요 24번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죠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고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발병을 합니다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 자결감 하면 대상포진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대상포진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먹습니다 25번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규통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손해가 손상되면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운동실조증이라고 하죠 수챈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게 돼요 이게 바로 균형감각이 떨어졌다 손해가 손상됐다 이겁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대뇌랑 관련이 있고요 26번 안압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통증과 시력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사실 보기 보기 전에 딱 나오죠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뭐죠? 농내장입니다 이렇게 답을 빨리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기 다 보지 않아도요 농내장 안압이 상승했어 통증이 있어 그럼 농내장이죠 녹각 각막이 뿌예? 농내장이에요 그런데 수정체가 뿌예? 그러면 백내장 가는 거예요 아시죠? 27번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공복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성 기능 증가 5. 뇌화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요? 인민감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인슐린은요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요 당연히 당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이 내분비계 변화가 되겠어요 인민감 기억하세요 인민감 국화보실 자주 나오죠? 공복시 혈당이 상승합니다 한마디로 이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는요 당뇨가 많이 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공복시 혈당이 증가한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된다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예전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찌죠 이게 근육의 질량이 감소돼서 기초대사율이 감소되는 거예요 근육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갑상성 기능도 떨어지죠 또 뇌아수체 호르몬 분비 이거는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28번 도파민 부족으로 하면은 답 딱 나와야 됩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한다 도파민 부족으로 하면은 정답이 딱 파킨슨으로 가셔야 돼요 어떤 문제는요 1초 3초만에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한된 시간 안에 80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파킨슨은요 도파민이 부족해가지고 자세도 불안정해지고 근육도 경직됩니다 손을 심하게 떠는 파킨슨 대상자 요양보호사가 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도파민이 부족하다 하면은 파킨슨 바로 가세요 29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수분을 먹으면은 좀 안되는 대상자 물어보는 거죠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심부전 대상자 5. 기간지염 대상자 정답은요 4번 심부전 대상자입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 심 심 갑 부 간 심 심 갑 부 간 간경화 심 심 부전 이 심장이 부전하다 또는 신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하면은요 붓거든요 부종이 옵니다 부종이 오면은요 물을 조금 먹어야 돼요 갑 갑상성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이에요 이 염증 환자요 방광염 요로감염 기간지염 폐렴 이런 염증 환자는요 물을 많이 먹어야지요 이 염증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것까지 다 국가고시에서 요구합니다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약처방 복용을 중단한다 2. 약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요 2번 처방약이 변경되면은요 그 변경된 약으로 먹어야 됩니다 최근의 약으로 먹어야 돼요 증상이 좋아져도 의사의 지시 없이 중단하면 안된다 특히나 혈압약 혈압이 조절되어도 중단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국가고시에 매번 나옵니다 복용하는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된다는 거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따블로 먹으면 안되죠 잊어버렸어 근데 생각났어 그럼 즉시 복용하고요 아침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요 그러면은요 이때 먹는 것입니다 따블로 먹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요 일단 계속 먹으면 안됩니다 의사의 진료 후에 먹던지 말던지 결정해야 돼요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약의 오용이에요 감기약 같은 거 나눠 먹으면 안됩니다 31번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3.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2번이죠 겨울에 운동하다가 뇌졸중 올 수 있습니다 겨울에 담배 피려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뇌졸중 오는 경우 있어요 낮시간에 운동해라 실외 운동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온의 변화가 팍팍 달라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가지 않겠죠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추울 때 운동하면 바로 뇌졸중 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장갑, 모자, 목도리는 착용을 해야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의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여러 번이 두세 번인지 열 번인지 모르겠죠 많이 마셨다는 기준이 한 잔인지 열 잔인지 모르잖아요 최근이 한 달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오랜만에 이게 오랜만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거죠 6화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요 공식화된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하죠 애매한 표현은 삼가한다 33번 제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이불 빨래감이 세탁실에 있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요 4번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대요 뭔가 학대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문제가 있을 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빨래감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빨래해주면 되겠죠 임박한 유제품이 있으면요 빨리 먹거나 돈이 하여 버리면 되죠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면 교체를 하면 됩니다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한 거 상관없어요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인 변화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 량이 증가한다 5.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죽기 직전에는요 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막 팔팔하게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혈압은요 떨어집니다 맥박도요 떨어지죠 피부가 붉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피부가 점점 파랗게 변합니다 혈색이 없어요 동공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거나 산대되어 있다 확대되어 있다 이거예요 소변량은 증가하지 않아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소변량도 감소합니다 이것을 핍류라고 하죠 수면의 시간은 길어지는 건 맞아요 감소하는 것은요 맥박 감소, 혈압 감소,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동공은 확대되고요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피부색은 파랗게 변하고요 근육의 긴장도는 감소한다 근육이 느슨해진다 35번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2. 삽입된 유치 도뇨관을 제거해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4.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지를 눈 위에 올려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았다고 하면 젖은 거지나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줍니다 5. 의치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하는 거고요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예요 삽입된 이런 장치들은요 간호사나 의료인에게 제거해달라고 의료해야 합니다 5.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6. 분비물이 배출되면은 닦아주고요 엉덩이 밑에 임종 직후는요 패드를 깔아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 이제 죽고 나면은 패드를 깔아줘요 7.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주나요 얼굴은 덮지 않죠 어깨까지만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여기서 추가할 거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려줍니다 왜? 얼굴 색깔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사후 강제기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주죠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놓고 목록을 만듭니다 임종 씨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또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호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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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